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224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보존등기 마시고 이존등기 하잖아요. 똑같이 객체도 똑같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 안되고 자기 집안의 보존등기 안되지만 이 이치구는 뭐에요? 소유권 이존등기는 일단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는 가능해요. 부동산 일부 전등기가 안되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 만들어 놓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에요? 자 이런식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그러면 이제 2번 뭐라고 이존등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의 의미가 몇가지가? 다섯가지가 중요해요. 그 다섯가지가 뭐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다섯가지가 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에요? 상속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연의 증기가 있죠? 자 이렇게 매매, 상속 뭐에요? 유중, 그 다음에 뭐에요? 수용 있죠? 수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진정명의 회복의 한 이전등기의 이 다섯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다섯가지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시험 문제가 빈도수로 따지면 물론 작년에 매매가 나왔지만 가장 대표로 잘 나오는게 이제 수용이고. 어? 수용이고.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 수용하고 매매가 가장 잘 나오고. 유중도 나오죠? 유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 판례 있죠? 판례. 자 우리가 가장 매매를 하고 선이, 이 저당권이 있으면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윈법문제도 이제 우리도 각 한번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에 그런 점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9번을 별표하시면 뭐라 나왔어요? 자 매매를 원인이나 이전등기 할 경우에 거래가격 등기관에서 틀린것 했을때 2006년 1월 이전이라고 나오죠? 이전에는 당연히 뭐에요? 거래가격 등기하고 뭘 받았어요? 거민을 받았어요. 등기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진수가 판교소일 때는 매매계약사인인 판교소가 판교소가 판교소 가져서 거민 받으니까 거래가격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신급별지 등의 부동산이 뭐에요? 자 우리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게 이게 유사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신급별지 상이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매매목록 1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매목록을 경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원인증서와 신급별지 등의 기대는 상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등기를 당연히 뭐에요? 각합니다. 자 그래서 몇번 동그라미 3번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목록을 첨부한다. 자 그 다음에 뭐 10번하고 11번은 뒤엔 비슷하고 넘기세요. 자 12번을 별표합니다. 자 12번을 별표하고 우리가 유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증이 나오는데 유증은 뭐에요? 유증은 두가지로 일단 뭐하고 뭐하고 포괄유증하고 무슨 유증하고 특정유증 있죠? 특정유증하고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 그럼 이 포괄유증은 포괄주로 주는거에요. 내 부동산 전부 주겠다. 그죠? 아니면 뭐에요? 아니면 내 부동산이 뭐라고 2분의 1주겠다. 이렇게 포괄주로 주고. 특정은 뭐에요? 특정된거에요. 4배 같아요. 자 서울특별시, 가낙고시, 인동 100번지. 대 400제곱미터 주겠다. 그래서 이 두개인지 뭐에요? 차이점이라고 보게 되면 포괄유증은 뭐에요? 포괄유증은 자 무슨 상태일 때? 미등기 상태일 때 이렇게 뭐에요? 미등기 상태일 때 무슨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를 가능해요. 근데 특정유증은 뭐에요? 미등기 상태일 때 뭘 못해요? 보존등기 못해요. 상속인이 뭐에요?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에요? 차이점은 이 포괄유증은 기등기일 때. 자 뭐하려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에요.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요건이다. 처분요건.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근데 특정유증은 기등기일 때. 왜 등기하냐 하게 되면. 아 취득했대. 취득. 취득하려면 등기한다. 취득하려고. 취득하려고 등기한다. 등기 안하면 취득을 못해요. 등기 안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남한테 팔아먹으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공통점은 공동이에요. 항상 공동이고. 자 유증의 공통점. 답으로 나오는게 그 얘기죠. 두가지. 공동위증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돌아가신 분 밑으로 뭐에요? 공동위증이기 때문에.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이 12번 문제처럼 이렇게 4개 중에 공동이라든가 아니면 뭐에요? 3번처럼 유증의 안이 줬는기는 상속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요. 자 왜?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분이 사망하시면 있죠? 자 이렇게. 1번 보존등기 있죠? 이 갑이란 분이 유언의 안 쟁여를 하면. 그죠? 자 그러면 뭐에요? 누가 A라고 하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상속인이.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사람하고 공동으로 한다니까. 원인이 뭐라고 이 중에.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이 원인. 이 이전눈기 원인 두 글자 중에. 두 글자 중에 뭐만. 이렇게 상속 있죠? 상속. 수용 있죠? 뭐냐면 신탁이 있어요. 신탁. 이렇게 상속. 수용신탁 중에. 실자들아. 그 중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뭐라고 외우자고? 신상수에요. 신. 신상수에 뭐라고 잊었는기는 뭐에요? 단독신청이다. 신상수. 신탁. 상속. 수용. 잊었는게 단독있다. 그래서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신상수라는 뭐에요? 자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신상도는 단독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게나 어디 마트나 어디. 자주 다니는 데 있으면. 거기에 물론 계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단독이니까. 이 사람을 신상수로 생각하고. 신상수는 오늘도 단독입니다. 신상수에 잊었는게 단독입니다. 자꾸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유증은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이 유언의 한 증여는. 유증. 유언을 하는거에요. 유언의 증여하고. 유언을 누구한테. 을한테 있으면. 이 갑이. 절대 유언장은. 변호사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장을 이 사람에게 주면. 비로소 이 사람이 유언장을 받을 때. 누구한테. 상속이. 왜? 이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는. 이 갑이 사망하면. 얘가 뭐에요? 상속받으니까. 일단 얘가 소유권자야. 그러니까 이 을이 얘한테 뭐에요? 유언장 가지고. 등기해달라고. 총권이 생겨. 항상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총권이 그때 생긴다니까. 언제 생긴다고? 돌아가셔야지 많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공동위청이다. 신상수에 잊었는게 단독이다. 그거 빼놓고 다. 이 이 자 뭐에요? 이 시의자. 시의자들아 하는거. 두글자. 그것 빼놓고 다 공동위청이다. 보시면 되요. 그래서 상속등기 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 1번 유증의 기한이 붙을 때는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일자가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포괄유증은 수용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건면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 안해도 권리취득한다. 등기 왜 하느냐 팔아먹으라고. 자 3번이 답이고 거치지 않는다 그랬고 4번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를 상속인이 유류분이 있죠 유류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누가 등기관이 그런 권한이 없다. 유류분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한 분이 98세 되세요. 98세죠? 그래요. 98세 되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부인은 사별하시고 이분이 요양원에. 자 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누가 아들내미 A하고 B가 150씩 더해갖고 한 300만원 갖고 매달 요양비를 대고 있는데 자 보니까 이게 갑이라는 아버지한테는 지금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상속받으려고. 자 상속받으려고 생각하고 아들하고 딸내미 똑같이. 얼마씩. 일시까지니까. 150주 기록에 됐다. 150주 기록. 근데 이제 이 지금 뭐에요. 누가 이 갑이라는 분이 살아생전에는 부인과 사별했지만 부인한테 정을 못 느끼다가 요양사가 너무 극진해 주니까 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누구한테 그 요양사한테 요양사 이분한테 뭐에요. 증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갑과 A와 B는 열받죠? 지금? 왜? 나 우리한테 올 것을 이제 누가 요양사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류분 제도라고 그 법정상속분의 지분 중에 2분의 1 범위를 해서 우리 거 달라는 거죠. 그게 유류분 제도에요.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침해를 받은 등기관이. 각하면 안 된다. 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유원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인 보존등기 해야 되요. 왜? 자 특정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못합니다. 포괄유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몇번이 상속등기. 그게 공동 아니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자 13번 별표하시고. 이전등기에 관해서 뭐한 것은? 틀린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재결수행에 한 관공서가 기업자.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수용은 단독 아니면 촉탁이에요. 수용은 단독 촉탁. 수용은 단독 촉탁이다. 기업자라면 촉탁하고. 기업자가 아니라면 단독이다. 자 진정명 해보면 날짜가 필요 없죠? 그래요. 날짜는 판례가 하나 주어진 거지. 날짜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기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이전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등기를 안해가면 갑은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뭐해요? 자 등기를 해가라고 요구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자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한다. 뭐라 얘기한다고?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인수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유중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 있죠? 아 그래요. 자 일대. 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뭐라 얘기해요? 포괄유중은. 아까 어디처럼. 그 아까. 자 이 비슷한 문제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자 당연히 뭐에요? 포괄유중만 보존등기 하고. 포괄유중이 아닌 특정유중은 당연히 뭐 해줘야 되요? 이전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정확히 알려면. 어. 정확히 알려면. 일단 1번은 뭐에요? 1번은 100% 틀린 것이고. 자 2번은 뭐에요? 정확히 했다면 여기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특정유중인 경우에. 특정유중의. 유중의 목적. 특정유중의 목적 부동산이 뭐 할 때? 미등기일 때. 유원집행자가 상속의 매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뭐 해줘야 되요? 이전등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특정유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5번 뭐에요? 5번 판례입니다. 자. 만약에 토지거래허가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동그라미 시고. 그 다음에 뭐에요? 해제 동그라미 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두번째. 다시 지정 나오죠? 지정 있죠? 지정. 그래서 해제 지정 뭐에요? 없다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다시 지정 뭐에요? 제출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라니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다시 지정 없다. 자. 해제 다시 지정 없다.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227페이지의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촉탁 아니면 단독이고. 두번째. 그 수용의 특성상. 공공사업을 거기다 해야 되요. 뭘 해야 된다고? 공공사업을 해야 되요. 그러니깐. 자. 지옥권하고 상속등기 아닌건 다 말소해야 되요. 수유권이든 수유권이 아닌 권리든 뭐에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뭐에요? 뭐해라는 얘기에요? 말소시켜라. 뭐만 말소하면 아닌다고? 수용 얘기하면. 상속등기. 자. 이렇게 무슨 등기하고? 상속등기와? 네. 상속등기. 뭐라고 이거? 지옥권이 있죠? 이 지옥권 등기는 뭐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문제 나왔으니깐. 다음 중 등기관이 뭐라고? 지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지권 말소할 수 없는 것.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 1번처럼 뭐에요? 상속이 답이다. 보시면 되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거기. 자. 몇번 문제. 여러 번 거기. 그 15번 문제에 틀린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치대기 위해서는 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게 매도했다. 매매로 매도했다고 얘기죠? 그 을이 뭐에요? 치도 관람을 잊었는게 됐고. 그 다음에 을은 뭐에요? 갑의 의미를 받더라도 그의 대리노토 잊었는게 할 수 없다 아니라. 그건 있죠? 그래요. 이건 뭐에요? 자기계약과 상방대리는 등기신청할때는 상관이 없다. 의사표시의 자기계약과 상방대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등기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노토 잊었는게 등기신청하는데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있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이전등기신청을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신청을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등기인수청권이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등기해가라는 게. 그 다음에 갑의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협조할 때 을은 승수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이전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전등기에 맞춰지면 을은 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소유권 그래서 항상 뭐에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구할 때 접수시다. 자 진정명회복이죠? 진정명회복 나오면 시험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원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 1번은 그 등기원 진정명회복의 기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도 마찬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째로 뭐가 나오면. 진정명회 회복을 원인이나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신청정보에 등기 날짜, 원인 날짜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등기원인 날짜. 그게 기본 답이에요. 자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이런 지금 뭐에요? 이런 원인 중에서는 매매는 계약 날짜. 상속이나 유증은 돌아가시는 날짜. 수용은 뭐에요? 보상금을 다 준 수용시기가 있죠? 이 진정명회는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날짜가 없다는게 날짜가. 그래서 절대 날짜를 쓴다 그러면 틀리고.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증이나 뭐에요? 농지실에 적이면 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진정명회 회복은. 만약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판례가 나온게 그거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통정의 의사 가장매미로. 이 병한테 뭐 했어요? 자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전을 해놨어요. 가장매매다. 그러면. 자 가장매매인데. 이 의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친척이 배신을 때려왔고. 1번. 저당권등기 있죠? 손이 삼자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얼마. 2억을 믿었어요. 2억을. 자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원소위권자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을을 믿고. 가 통정의 의사로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자 이렇게. 2등기 뭐라고. 말쇄달라고 뭐에요. 말쇄달라고. 신청하면. 이해관계죠. 이해관계는 승낙서 안준다. 못해요. 말쇄등기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에요. 3번. 무슨 능기 형식으로. 잊었는기 형식으로. 원인을 뭐라고 쓰고. 진정. 명의의 뭐에요. 회복을. 원인을 무슨 능기 하는 것이다. 갑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매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 가장. 통정에서 가장매매가. 자 지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서언이 뭐라고. 서언이. 제. 예. 삼자 뭐에요. 저당권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 뭐가 나오면. 진정 명의의 회복이 있죠. 진정 명의의 회복이.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이전등기 있다. 항상 뭐로 끝내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있다라고 끝내야 된다. 있다라고. 자. 그래서 절대. 이것은 뭐가 없다. 판례가 하나 만들어 준거지. 사실행위도 계약단이니까. 원인 날짜가 없어요. 원인 날짜가.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에요. 17번. 뭐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상황 중. 옳은 것을 그랬다. 옳은 것을. 그러면. 대주권 등기 있죠. 그래서 꼭. 뭐라고 외우라는 게요. 앞에 뭐가 나오면. 자. 이런식으로. 판례니까. 이것도. 대주권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는. 결론이에요. 결론.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에서. 그. 뭐에요. 판례. 지침이 내려진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이 두 줄이면. 가장 두 줄이면 있죠. 짧게 두 가지. 핵심 단어. 세 줄이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죠. 물론 예외되어 있겠지만. 자. 일단 기본으로 그래서 대주권 나오면. 중간에 뭐가 나오면. 거물만 단어가 나오죠. 거물만. 그럼 뭐에요. 잊었는게 없다. 저당권 능기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 아니게. 왜. 대주권 능기 하게 되면. 두 개를 묶어 놨어요. 뭐하고 뭐하고. 구분건물하고. 그럼 뭐에요. 대주권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뭐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 놨으니까. 이렇게 묶어 놨죠. 이게 하나다.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 대주권 등기 후에 같이 처벌하라는데. 거물만 처벌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 뭐는 가능하다. 용의 물건. 전세권. 힘차권. 용의 물건만 가능하다. 용의 물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등기는 권리 변경의 등기로서 깊 등기고. 왜. 깊 등기는. 보전 이전 설정은 다 깊 등기고. 주등기고. 중국 등기 맞고. 자. 1필지 토지를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자. 절대 뭐해. 분할을 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두 개를 나누고. 그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제 2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2번이. 옳은 답이에요. 2번이. 자. 기입 등기이고. 종국 등기이고. 주등기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아. 수용은 단독이다. 수용 단독. 어.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수용. 어. 시읗. 앞에 시읗. 단독. 공동화한다. 틀렸다니.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 후에. 이렇게 뭐에요. 매매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이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죠. 매도인이. 반드시 상속등기를 피란으로. 말도 안 되죠. 무슨 얘기에요. 우리가 이걸 포괄승계를 등기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갑이 사망했다. 아니게요. 이 병이란 사람이 아버지가 갖고 있을 등기신청권 있죠. 갑과 을이. 이거를 승계해서 병이 을한테 해준다. 아니게요. 이걸 우리가.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고 얘기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거기. 일단. 그 3번에. 3번에. 분필등기. 이거 물론. 분필등기 후에. 당연히 뭐에요. 그건. 틀렸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2번은 맞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용은 단독이라고 그랬고. 공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에. 매매계약 후에.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요한 상속등기를. 하필 없다고 그랬죠. 왜. 돌아가신 밑으로는. 공동으로 들어온다. 돌아가신 밑으로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뭐가 보면. 공유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공유관계라고. 공유관계라고.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1번. 수입건부정. 공유자. 갑이 2분의 1. 공유자 뭐라고. 을이 2분의 1. 그럼.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뭐에요. 뭐에요. 공유부동산은. 두 사람이 동의 안하면. 이 부동산을 뭐에요. 나누지를 못합니다. 두 사람이 뭐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걸 뭐에요. 분할. 따로. 이. 나누지 따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지를 못해요. 동의 안하면. 둘이 동의 안하면. 분할도 못해요. 근데. 자기 지분을 뭐한다 그랬어요. 자기 지분을 만들어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하나는. 두 사람이 동의 안하면. 못 팔아먹으니까. 항상 같이 해야 돼. 무슨 약종을 하든. 권리를 지분을 모여. 일부 지분을 포기하든. 여튼간에. 항상 그걸 모여야 된다고. 공동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공동으로. 그래서. 자. 틀린거 했을 때. 다른건 필요 없구요. 일단. 2번처럼. 그러면. 자. 토지에 대한 공유물. 약종 공유자. 공유자 공동. 약종 공유자 공동. 분할금지 단축. 약종 공유자 공동. 하여튼. 자. 지분폭이. 자. 공유자 뭐라고. 이렇게. 4번처럼 뭐가 나오면. 자. 공동으로 나오지 않고 뭐에요. 공유부동산이 단독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해할라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험지 나면. 이렇게 그대로 나오니까. 민법도 이렇게 나와요. 민법도 똑같이 나오니까. 약종 공유자 공동. 지분폭이. 하여튼 공유자 나오면 공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오면 공동이라고. 공유자 공동이다. 공유자 공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 등기가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답이 두 가지에요. 자. 합의에 대한 지분 비율을. 합의 지분 비율을 기록한다. 그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 합의자가. 세 사람에서. 한 사람 죽으면. 두 사람 아픈. 둘에서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 잔존 합의자로 뭐에요. 합의자 명의 표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당연히 뭐에요. 합의 등기로 해야 된다. 그 민법상 조합 합의 등기 하는게 맞는거죠. 왜. 민법상 조합은 뭐가 없으니까. 자. 인격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합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답이라고 했죠. 왜. 합의는 절대 뭐에요. 합의 지분을 뭐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아요. 합의에서 자체 뭐가 없어요. 지분이라고 하는게. 없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두 사람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는. 잔존 합의자는. 그의 단독서유로. 합의자 명의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요. 자.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앞으로 해야지 많이. 나중에. 그 부동산. 그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아. 지분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의자 전원 나오죠. 거기. 동의를 얻어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을 동의를 얻어. 합의 지분을 처분할 때. 아. 당연히 뭐에요. 합의 지분을 처분을 못해요. 절대. 합의는 지분 자체를 쓰지 않아요.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합의 지분이 안 써 있습니다. 하여튼 지분 기재한다. 지분이 있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의자 전원이 그 소위를 공유로. 합의로 합의할 때는. 변경계약을 원인해서. 그럼 변경계약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합의로 소유권에 변경계약을 안 하다. 자. 그건 고민하지 마시구요. 일단. 답으로 두 가지. 2번처럼. 합의자가 지분 기재한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처럼.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명하면. 한 사람 앞으로.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앞으로 합의자 표시 변경 안 할 것 같아. 느낌에. 그거 틀린 말이다. 자. 그래서. 절대 뭐가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합의 등기의 경우. 합의자 이름과. 각자 비위를 기록한다. 자. 그 다음에. 자. 232페이지에. 그. 20번을 별표합니다. 이게 작년시험 문제죠. 자. 20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거기 기억에. 공유물 문화금지 약정기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여기다. 1-1번에서. 공유물. 불. 불만 약점과 특약 등기한다. 그 약점과 특약은 항상 부기등기이고. 대학력 때문에 하는 거에요. 자. 그럼 대학력 때문에 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갑에 뭐라고. 2분에 대해 뭐해. 지분에 대해서. 전부를 뭐한다는게. 이전등기.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했다. 어. 그러면. 병한테 뭐라고. 병한테 이전했으면. 병한테 2분의 1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 전부 전생했죠. 그러면.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병이 을한테. 이 공유물 분할 약정이 돼있는데. 이 딱 나누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대항한다. 그래서 항상. 이 공유물 분할 특약이라는. 약정과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하고. 제3자한테 뭐하려고. 대항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약정 특약은 부기등기하고. 제3자한테 뭐하려고.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기억은 뭐에요. 기억은. 자. 거기. 약정금리계약 때는.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말도 안되지. 있다는게. 기억은 빼고. 1번. 2번 뭐에요. 뺍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 3, 4번 부정의 니은이 2개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답일 것 같은데. 아. 3번 아니면 4번이 답일 것 같은데. 자. 2020년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증명하는 정보로 해서. 잊었는게 할 경우에. 그 거래가역 신청정보내용에. 거래가역 신청보내용에. 뭐한다는게. 이. 제공한다. 라고 써있어요. 왜. 어. 당연히 뭐에요. 자. 2020년이니까. 2006년 1월 2일부터는. 자. 뭐하기 위해서. 그 등기원인 인서를 매매액서를 할 때는. 실거래금을 해야 되니까. 물론 거기. 디귿에. 거래가역의 신청정보내용에. 제공할 경우에. 한개의 부동산의 여러개의 뭐에요. 매도인과 매실 때는 뭘 내라고. 매매목 낸다 그랬죠. 어. 그래요.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을번에 아까 봤어요. 뭘 봤는데. 자. 공유물 분할. 약종공의자공동. 약종공의자공동이라고 했죠. 약종공의자 단독 나오면 틀리고. 뭐라고. 약종공의자공동. 그렇게 나와야 된다. 뭐로 나와야 된다고. 약종공의자공동. 그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뭐에요. 뭐에요. 니은과 디귿. 몇번이. 3번이 답이다. 니은 디귿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233페이지. 그 21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국가 지방 대체가 아닌. 재결 수용 있죠. 재결 수용. 이전 등길은 뭐에요. 단독. 수용 단독. 수용 단독 있다. 수용 단독 있다. 수용 단독 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지옥권을 말싸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지옥권하고 상속 등길은 말싸지 말라 그랬어요. 무화금원을 말싸지 말라고. 상속과 지옥권을 말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일단 뭐라고. 기역은 옳고. 니은은 빼야 되니까. 3번과 5번. 4번 뺍니다. 답은 뭐라고. 1번과 2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디귿하고 니을 얘기인데. 광. 자. 거기. 디귿. 광공소가 공매처분 할 경우에.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치없이 공매처분의 원인이라는 이전기를. 등기수에 뭐한다는 얘기에요. 촉탁한다. 그거 맞는 얘기다. 니은의 지옥권을 말싸 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고. 자. 옳은 것은 뭐에요. 뭐하고 뭐하고. 기역하고. 어. 기역하고 뭐라고. 디귿이 답이다. 왜. 자. 등기후. 등기상의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하면 되요. 고치면 되겠죠. 어. 경종등기 신청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몇번이. 자. 아니. 아. 자. 거기 니을 보세요. 기역과 니을 등기후에 등기의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관계에 하지 않죠. 이 경종등기를 하지 말고 뭐에요. 광의의 변경등기고. 자. 이 변경등기를 뭐에요. 일부가 후발적이면 변경. 일부가 뭐라고. 원시적이면 경종 얘기지. 무조건 등기상의 변경이 생겨서. 실체관계에 일치할 때 무조건 경종등기 하는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빠져 있으니까. 일부냐 뭐에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빠져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되면. 등기후에 등기상의 변경이 생겼는데. 그게 후발적으로 생기는지. 처음부터 생기는지. 모르는 얘기다. 여기서 봐서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광의의 변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뭘 빼고. ㄹ을 빼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되면. 뭐하고 못분이 없다는게에요. 자. 기억하고. 자. 뭐뿐이 없다고. ㄷ뿐이 없다. ㄱ하고 ㄷ뿐이 없다. ㄱ하고 ㄷ뿐이 없다. 지옥고 말싸면 안된다 그랬어요. ㄷ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환매등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ㄷ뿐이 없다.